마지막 그랜드 파이널 SRF님 SRF님 파이팅! 마지막 그랜드 파이널 관계 시작하였습니다! 마지막 그랜드 파이널 관계 시작하였습니다! 우아! 선배에게는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 있다! 아키야 그치! 아 아키라? 어? 선배 신경전이 날카로워요 오 아키라 움직임이 엉덩이! 엉덩이 엉덩방 다시한번 재벽방 아키라를 잘 모르나요 오 홀드! 내가 이기기 위해 아키라를 꺼내들었다 오 하단! 오 홀드! 1라운드 기세가 좋은 SRF! 원 투 쓰리 아 데미지 잡기 저걸 오히려 해야시킬거 같은데요 근데? 어? 하단 들어가고 오오 여기서 들어가는 아픔텐도 딱 뚱빵빡 어 하지만 아직 에너지 리드는 테스트 팀 아직 모르는 상황 하지만 둘다 한방이 강력해요 오 잘 커트 오오오 여기서 오 오오오오오오오오 이거를 이겨냅니다 테스팅 아키라의 아.. 아키라의 아스레자에 벗어나온 테스팅 오 여기서 잡고 여기에서 가뜩어 텍 원 투 쓰리 오 일단은 잡기에서 파생된거 치고 오 강제기상 일어나라 오 잘 커트 해놨는데 킥 오 킥으로 뛰었어요 오 약간의 미스 여기서 그래가 어어 가드 붕괴 우와 잘했는데 거기에서 테스트 팀이 놓치지 않는 움직임 어어 잡으려고 했는데 떴지 않는 srf 선수 어 가드 붕괴기를げ 아까는 맞아주면서 넘겼는데 지금 계속 가드를 깨어버리게 riddal indications 하지만 이번 꺼는 그래도 살만한 데메지였습니다 인생 살만한 데미지 오 근데 거기에서 과연? 오오 거리 거리 무서워요 아키나가 점프하는거 처음 봤어 거리 재고있어 오오 배스피 약간은 당황한듯한 하지만 아 이건 끝났어요 2발라운드는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 가드 붕괴 오오 파워블롱? 파워블롱 버스트 딱꽝 딱꽝 멀리 날려보내는데 벽광같은거 일어나지않고 강쟁이 이상한 유도 바닥 밟고 일어나 다섯 부수고 부수고 오오 여기서 홀드해서 콤보 잘 넣어줬어요 벽 근처에서 어긋났는데도 실패하지않고 오오옷 여기서 아 약간 콤보가 안들렸어요 약간 페이스가 흔들리면서 이틀 1 2 3 코코로가 그정도로 수준이 높다는건데 현재 오 한단 썰어주고 오 오 홀드 거리를 잘 재고있는 테스트팀 여기서 오 쌍장 하지만 그렇게 큰 데미지는 아니었거든요 오 중단 오 여기서 가드 브레이크를 유도했지만 그 다음에 움직임이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테스트팀 오 가드 부수기 아 오 여기서 잡고 오 2번 라운드 오 가드 모두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오 가드 브레이크 오 잡기로 되돌려주는 아키라 오 코코로와 아키라가 같은 리치 기술이 있지만 프레임상에서 아키라가 좀 더 빠르거든요 아키라는 12프레임이고 오 홀드 코코로는 14프레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단 오옷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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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두 라운드 선점하는 덴스팀은 여기서 마무리 짓는게 제일 좋거든요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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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mon 하단 하단 하는 Four 우", 여기서! 와아아아아아 아아아아 1라운드 따가네 SRF 선수 오오 드디어 잡티! 폭포 데미지 만큼의 높은 데미지 잡고 오오 이거 다 다운됐고 와아아아 쿨트를 생각보다 쓰지 않고 있는 어 엉덩마 잡티 잡고 파워이 기전에 고코로이 사용했었더라고 사하우클버스트 아학 онь나갔어 파워 블루어가 나가지 않아요 오! 크로스 강타로 1라운드씩 오! voll SRF님은 원래 법화고수입니다 원래 법화 초고수 세례 라고 누가 얘기를 했어요 저도 잘 몰라요 이러고 오 기계대화 홀드 원 투 쓰리 가만히 서있는 상대에게 잡기 강요 여러가지가 깔아져있는 심리대성 홀드 잡기 잡기 1도 2 하지 하단 하단 댑스 인 매직포인트 오 여기서 보이지 않아요 오 확정 잡기 아 다시 앞에 잡기 크리티컬 버스트 벽으로 원 투 쓰리 강제기상 일어나라 잡기 오 잡기에 대해서 반응했는데 오 크리티컬 버스트 배보는 퐈 블러 들어가고 버 Strength 에너지는 동등상화 와장창이지만 달려가자하는 SRF 선수 어 이거 몰라요 워 워 아하하하하하하하 댄스엘라인과 한국대 백전발전 우승자로 댄스팅 댄스팀 아하하하하하하하핫하하하핫하하하핫 압후라인과 한국대표 нем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